자 또 해볼게요. 자 여기는 접속사 절이 먼저 시작이 됐고 너가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여기는 이제 부사여서 여기는 전면구고 부사여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. 자 얘가 주어, 동사, 여기가 이제 목적어죠? 동명사 목적어를 쓰는 거예요. TV 보는 거를 즐기니 이렇게 그 다음 주어 자 그 다음에 be good at은 무엇을 잘하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수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동사로 잡을게요. 자 전치사 뒤에 또 동명사국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동명사는 여기서 이렇게 끊지 않아요. 이렇게 끊지 마세요. 두 번이나 연달아 끊으면 좀 이상하잖니.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동명사 주어를 쓴 거죠? 동사, 주격보호.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또 동명사를 쓴 거예요. 동명사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혼자. 요거는 또 시간부사예요. 홀로 너의 삶 all your life 하면 너의 삶 내내 라는 뜻이야. 혼자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니? 자 그 다음 주어, 동사, 목적어. 동사, 목적어. 전명구. 자 접속사절 나왔고요. 주어, 2번. faster, 주격보호. 자 주어, 동사. 요기가 목적어죠? 요거 하는 걸 멈췄대. 응답하지 않았구나. 여기는 have, pp. 현재 완료. 현재 완료를 부정한 거지? 자 그 다음 이럴 때 while은 뭐 뭐 동안이 아니라 이지만 이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주어, 동사. 요번에는 투부정사 목적어를 간 거야. 그죠?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. 전치사도 이제 동명사가 나오는 거고. 2번이라고 그러자. 여기까지.